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음 아 제발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당신은 군인 아닌가요? 문을 지키는 경비병이 그랬어요. 여기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군요 음 꼬마이 같은데 뭐라고?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요? 당신 경비병이 맞나요? 가까이서 보니 험악하고 아니 험악하다고? 아니 아니 야 안 도와줘 이씨 아니 처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험악하다는 말을 그냥 서성없이 하는데?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넌 못생겼어 인마 이 돼지 뚱땡이야 오크같이 생겨가지고 이씨 펜슬라 지역을 먼저 가야되기 때문에 가긴 펜슬라 지역을 먼저 가야되기 때문에 가긴 노력하겠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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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여인 이씨 이씨 Alice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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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그죠? 음... 하프워크 우스가르도 그죠? 우스가르도 그죠? 얘는... 뭐요? 아, 얘는 동료가 되는 앤가보군요? 아, 얘는 전사 같아요 동료 전사 마법사가 필요한데? 에? 얘도 동료인가? 쓰읍... 음... 50골드의 통행권 우선 싸움... 뭐 거시기하는거 같은데? 그림놈... 리누... 뭐야, 넌... 리누... 거시기 이... 부하가 필요하십니... 어, 쟤도 동료인가 본데요? 상인... 어, 상인? 가지고 있는거 보여주십시오 음... 음... 이거 뭐야? 건틀레 패스? 어? 마법주머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아, 잠시만요 이거... 지도네 이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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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는 갖고 있죠? 아... 안녕하십시오 너는 너의 네버윈드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너의 증명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 넌 그런지 말이야. 어 문보이 성직자 리루 라레랄 클레릭이네요 좋은 일이야 블랙레이크지요 돈 달라는거 아니지 넌 또 야 225골드 그 좋아 너 잠만짓 뭐 보는거 없나 얘에 대해서 아 볼수 있구나 어 어 왜 이멘토를 볼수 없지 이멘토를 볼수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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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여자네 당신 누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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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어 어 어 행 암 패린슐러드 탈출한 죄수라고? 나 지금 페뉴슬라 지역으로 갈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 얘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가지고 아리바스가 나한테 군사 임무를 맡겼어요 페뉴슬라 지역은 근데 뭐하는.. 뭐 죄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감옥 지역인가? 경비대장 킵 안에 들어가면 경비대장 킵이라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있네요 경비대장 킵 뭐야 탈옥수? 아 경비대장 킵이라는 애가 어딨어 아 저기있다 게이트 캡친 키프 페뉴슬라에 간다면 계속 걸어가래요 여기가 페뉴슬라 지역이 아닌가? 아 죄수가 탈출을 해서 폭동이 일어났네요 음... 나 서남쪽 언덕 꼭대기 자 서남쪽 언덕 꼭대기 여기가 아 여기가 더프리즈는 여기가 감옥인가 보구나 돌아다녀 보자 에일 에일 갖다 팔아야지 아 풀토룸 엘벤 내장 갈러 두목 음 음 음 뭐 도움 준거 없나 저 위층으로 또 갈수있나요 아 아 요 이상 부터는 내 적들이란거 같은데 체력보샨 음 음 어 잠시만 야 왜 이렇게 못 때려 나 파워텍 하고 해봐 아 자물쇠다기가 되네 자물쇠다기가 돼 아 안되네 어 작동 중지라고? 파워텍 모드 작동 효과없는 무기야 아하 나이스 효과없는 무기래요 딸속없네 이래서 이래서 그게 필요한거야 오오 이거 부실수도 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내가 다 봤지 음 치 이거는 여기다가 놓고 이거는 팔아 가저부터 가저부터 팔자 고고고고 야 공격해 공격해 나는 물건을 들을게 너희들은 공격을 해 야 모습이 그래도 피하는 모습이 있고 막 그러네 확실히 딸기야 때려 때려 야 나도 치료해줄게 나 근데 에너지가 몇이야? 30이네요 30이네요 야야 죽겠다 죽겠다 오오오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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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수면 오케이 렘 래쉬 1 2 3 4 5 5 7 5 5 5 4 어, 저기 뭐있다. 어, 저기 뭐있다. 자, 앉아. 마스터... 존슨? 여기서 뭐하고 있어? 탱글 브루크 양의 집사. 후... 어제, 어제, 어제... 뭐가요? 죽어! 때려, 때려! 야, 야, 이거 부셔 빨리. 이렇게 못 부셔. 아따, 겁나게 못 부수네, 진짜. 흠... 파워... 탱글. 뭐쓰기. 오케이! 어우, 나도, 나도. 데미지를... 넘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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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리티컬이 터져야... 아, 크리티컬이 터져야...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효과 없는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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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 때려봐. 아, 야, 야. 이러니까... 이제, 도둑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나같이 이제, 상자를 안 따고 가면은 뭔가... 예, 찜찜한 사람은... 저도 죽고 있어야 돼. 아니, 백날 때려도... 안 부셔 있잖아. 잘 좀 부셔봐. 크리티컬 빵빵 터트려봐. 야, 세명이서 이렇게 때리는데... 그, 두 사이가 그렇게 안 나오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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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낭자가 18에서 20인데... 야, 정말... 제대로 때려버려... 그렇지! 에너지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보무상자도. 이거, 딱 깼는데, 돈 1원 있으면은... 허무하게 됐어. 엑스! 오케이. 이야... 어이... 이럴 줄은 안 했잖아. 이, 뒤에 누구 있는데?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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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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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태우기 위해서? 어.. 경험시 주네요? 잠시만.. 이것도 같이..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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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린żyć 칫.. 푸기 villato 칫.. 제car 힝 제또라 좀 제대로 그렇지 아 얘네 별로 아 상세 팔골도 있어 팔골 상점 잠깐 가보죠 가지고 있는걸 보여주십시오 엄청 비싸네 다 엄청 비싸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사기 없어요 둔도 없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야 이거 이거 화면 전환을 이걸 이걸로 못쓰나 고 아 이거 이거 아니고 탑다운 고 숫자키 좌측 우측 상단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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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보자 요것도 못들어가네 오우 저기 잠깐 스탑 수면 좋지 아 한 번밖에 안갈렸네 자 끝나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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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것들 별것도 아닌것들 있어서 별것도 없네 별것도 없어 그냥 집탈로 온 그냥 탈옥수들인가 봐 여기 탈옥수들 때문에 완전 난장판이 되었구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싸우고 있는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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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안가봤죠 아까 들어가기만 보고 들어가는것만 보고 가보진 않았어 음 야호 크리티컬 근데 나는 크리티컬 터져도 안터지나 하도 힘이 작아가지고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오우 이거는 금방 깨지는거 같네 금방 깨졌네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고 여긴 못들어갔네 여긴 못들어갔네 여긴 못들어갔네 아까 내가 왔던데 아냐 여기 안들어갔죠 여긴 못들어갔네 보급품같은거 줄려나? 도와준데 넌 누구야? 그리고 그들은 왜 그들이 들어왔어갔네? 남쪽에 있는 하수장 근처 남쪽에 있는 Detroit 백오십.. 백..구십..팔..구십..팔..군데밖에 안 돼 돈을 너무 쪼금 줘 애들이.. 헬로니 사자 뭐야뭐야뭐야 에미렐 오브 더 헬스 면역 중독 재병 마스트 우와! 아이고 좋다 너무 비싸다 남쪽으로 가야되는 것 같다 내려가는 길이 있나? 아 내려가는 길이 아니구나 바로 여기구나 고 네 죽겠다 죽겠다 인마야 힐 고고 고고 이 동물동력의 좋은 점을 에너지가 좀 달았잖아요 아 왜왜 또 아직 안 끝났구나 에너지가 달았잖아요 말걸고 먹이주면 아니 왜이렇게 계속 와 따로따로 엑셀런트도 아니고 한명씩 한명씩 오네 아휴 진짜 무슨 헬스 하얀어 뱃음의 좋은 점을 하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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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로그 깽 우두머리 깽 우두머리 있는데요 자 플레임 오케이 우와 꽤 세네 얘는 수면같은거 안통할려나? 수면 안통할거같은데 개뿌로그런거없어 야 잘싸운다 동물정도로 잘싸운다 우와 야 근접왔는데 동물동도 하나만있어도 되겠다 잔재 어? 얘 뭐 뭐 열쇠 갖고있다고 하지않았나? 어어 수면 야야 동물동도가 야 야 이건 죽어도 상관없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나 먹고 흠 흠 흠 흠 흠 밴디트메일 흠 중장이네 흠 흠 흠 근데 이거 안되나? 이거 갔다가 팔죠 동물동도 될거같은데? 동물동도 될거같은데? 어 열 수있다 자 상점가서 발도록하자 자 여..여기도 못들어가나? 흠 흠 아 저는 그렇게 할거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좀 팔고 오세요 야 이거 너무 무겁다 이것도 팔고 힐링 포션 합쳐진거아니야? 이거 뭐야 브레스구나 나뭇껍질 포션 이거는 a1 그리고 a8 힐링의 도구 힐링의 도구 여기다가 놓지 됐어요 고 이정도면 돈 어 4배 가자 가자 잠깐 다시 나갔다가 얘 말고 리노 말고 쌀을 데리고 오자 어차피 근접에서 때리는거는 내 동물동료가 하면 돼 치료하는 것도 먹이 안아주면 꽉 차잖아요 여기 어디갔는데 여기구나 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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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예 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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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C 어 예.. 얘는 하명밖에 안되죠 가자 자 고 고 하랄팜 쉴까? 얘 그 자물쇠 따기가 있을걸? 오 힘이 18이야? 자물쇠 따기 쭉 할수있죠 그렇지? 고고 아 이거뭐야? 샤르인의 계약서이 이게 얘 네카이나 차지 아니야? 야 교수형 그건가봐 자 어 ㄱ 자, 수면 야야야야야야 공격해 아, 얜 깽 우르르마리네 잠만 순식간에 죽었는데 동물동류 내가 동물동류 다시 나가 자, 그리고 매직팽으로 능력 올려주고요 동물동류의 능력을 올려주는거죠? 그치? 포샤나 먹어 어? 또 맞나? 하드코어를 맞지? 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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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하나도 먹고? 하나도 먹고?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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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디드메일 또 나왔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다닐수가 없네 힘이 너무 약해 내가 저것도 팔고와야지 뭐 무게 50정도 하는거 45 야 장난안돼 무게 45야 무게 50정도 어 여기가 반대편이였구나 반대편이였구나 에 가자 반대편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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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나 그러니까 2도 하나 쓸까 망토 이거 쓰면은 이게 막 펄럭걸렸었나 기억이 안나네 펄럭펄럭 아하 이건 터부터 거냐 난 터보트 거냐 이 수면이 우리편도 같이 맞는거 같애 오우 어 돈 아이씨 돈이 너무 없다 침묵 어 이거 뭐야 나무 껍질 오케이 야야야야야 너 어디가 침묵 야 침묵 침묵 자 먹이주구요 먹이주면 피가 만땅으로 차죠 여기야 씁 씁 자 막 경미한 치료말고 공격이 없나 플레이어 공격 자체는 오나보네 1.2의 임시 HP 라이트가 가장 좋겠다 1.2의 임시 HP 10라운드 2.2의 임시 HP 2.2의 임시 HP 2.2의 임시 HP 2.2의 임시 HP 3.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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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HP 3.1의 임시 HP 3.2의 임시 HP 3.2의 임시 HP 어 이거 뭐야 무기 어우 대거 일자리 마법무기에요 저거 저거 이렇게 끼면 아휴 안되겠다 여기 한 장이 많을 것 같은데 탐색 임무 오우 툴드스 투 블레이디드 소드 플러스 일자리 마법이야 아 잠깐만 말 걸어 벌써 해골이 됐다고? 음 자물쇠 아 이거 함정 해제는 없나? 함정 해제는 없나 보냐 함정 해제는 없나 보냐 함정 해제는 없나 보냐 4.4 괜찮네요 인제? 뭐야 어어 너무 많은데? 잠깐 매지팬 야 빨리와 빨리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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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파이어 비틀의 타명 파이어 비틀의 타명 뭐다 쓰는거지? 팔면 돈 좀 주려나? 일단 가져가보자 얼마하는지는 모르니까 이건 뭐야? 오 야야야야야야 먹이먹어 야 야야야야야야야 이 바보탱아 너이씨 이거 이거 먹어 어 얻다 자 자 따라와 자 감옥 안에 들어왔네요 어 확실히 나 레벨업 해가지고 한번 더 쓸 수 있구나 잠깐만 저항력도요? 음 칸이 모자르다 쩝 쩝 쩝 쩝 위잔 위잠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정말 좋은 이게 데미지가 좋은것 같애 이렇게 하고 이걸로 나오고 잡아봐 쉬죠 쉬죠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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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못 쉬잖아 쟤를 죽여야 됐나 보다 3명이 있어요 자 슬립 사건들 어서오세요 아 슬립 한 번도 안걸렸잖아 제기라 어어어 야 데미지가 왜 이거밖에 안들어가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야지 야야 따 따 따 야 너 일루와 너 일루와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그거 뭐 조정 못하나 이것도 따 아니 아니 따라고 아니 야 따라고 오오 아이템 공격하지 말고 따라고 따라고 티 그게 안되나보네 능력이 자 파워어택으로 야 야 야 어택놈 일 나왔어 고군님 와서 오세요 어 그냥 오래간만 있었네 필요없 아 어 묶인다 묶인다 일루와라 자 자 쉬어 야 쉬어 어 쉬어 음 음 음 음 좀 도전 딴 넌 도전 아예 아이씨 아이씨 아하 저거 진짤 이 인공지능을 따로 설정하므듯 해주니까 문 열고 자 열어봐 어? 못 열네 이거 한 번에 여는 거 없나? 한 번에 여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 거 같고 한 번에 이거 쫙 열어주는 거 없나? 랄랄랄랄랄 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을 것 같애 쟤네 저거 어오 저 여기를 시루시루 음.. 감옥스토어 감옥 로고 오오 감옥에 대한 저거 뭐 그건가? 열어 열어 아 야 때리지 말고 이 자식아 오케이 드럽게 안 들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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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어이 친구들 안녕하셔 저거 저거 아휴 야 아휴 야야야야 헬프미 헬프미 야 너희들 뭐해 빨리 와마 아휴 야야야 죽는다 야 죽는다 아 나 아 나 야 슬립 아 오케이 한 번 한 번 걸렸어요 포션 하나 먹 오오 포션 먹어 포션 먹어 포션 먹어 포션 포션 슬픈 에스피 손 um실 경험치 손실 때 돈도 손실하고 아 잠깐만 아 리콜 있지 여기다 팔면 되는걸 웰컴 주요 주요 아이월 주요 며 웰컵 요거 파이어 이게 어디가 쓰는데 일골 뒤에 구매하네 그리고 템트럼룸 어서오세요 자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자 침묵은 여기다 해놓고 어? 키가 왜 이렇게 많냐 어 이것도 팔고야 으흠 이런식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근데 죽으면 경험치를 잃어버리네 자 조심히 해볼게 잘 따라와라 오케이 싸워 싸워 야야야야 얘부터 죽여 얘부터 얘부터 오케이 근데 쟤가꼬 몽룡쓰는거같은데 쟤? 그러네 어디야 어디야 오오 형만 스탑 야 아무도 안걸렸어 자 매직팬 어 죽어 한방 와어어어어 여 100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오우와 데미지가 쩔어 대박이야 오오케 야 나도 크리티컬이 그 아 매지팽 다 끝났나? 아니지 아직 안 끝났지 시간이 얼마나 되냐 매지팽 1턴 레벨 2 1당 1턴이면 굉장히 오래 쓰는데 오늘 레벨당 1분 아니야 나 지금 레벨이 4레벨인가 4분 오 마법 마법이네 잠깐만 죽었기때문에 쯧 죽었기때문에 아잇잠깐잠깐 식별 스티드 레드워머 음 음 철제보다 저기 낫겠죠 암호크래스도 1밖에 차지 안나곤 너무 무거워 게다가 오케 고 야 50골드? 한 번 쓸 때마다 50골드 들어가네 막 쓰진 못하는구나 역시 음 대가가 없으면 말이 안되겠지 어 너 이거 50골드 어? 나 돈 언제 이렇게 보이냐 좋아좋아 아유 아퍼 야 애퍼서 하나 먹구여 어 야야야야야야야 포선포선 겁나 싸움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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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우리 한 번 쉴까 아이 못 쉬네 좀 멀리 가서 쉴까 저기 근처에 어느정도 거기에 걸리면 레이더에 걸리면 못 쉬는 것 같아요 아휴 아 으 아 으 으 뭐 으 아 으 매지핑도 왜 걸어놓고 오케이 응? 저기 뭐있네? 저기 시체가 있었네? 고우 얘 뭔 스펜을 쓰는거지? 뭐냐? 너 이거 조금 늘릴까? 수면 얘가 수면을 쓰네? 잠깐만 그러면 나 수면을 빼고 어... 매지핑을 두개 그 다음에... 다리옆에 해줘 자, 소환 두개 오오 야야 다 죽은 애한테 쓰고 있어 어... 아... 이거 고문기운가본데? 무섭다 무섭다 저런거 진짜 보면 엄청 무섭겠지 자, 쉬어 올라와봐 한 번 더 쉬고 뭔가 봤네? 자, 포션 포션 아... 요거는... 이 골드 겨우 포션 얘는 무한화살인것 같은데 얘는 여기 한 번에 여는 거 없나? 한 번에 여는 그 시계 있을 것 같은데 시클 버려 시클 버려 인사 열고요 몽롱 수미.. 아 수미.. 뭐야 미왕인 주문이라고? 야 빨리 와라 동물 아 나 미치겠네 쟤 매직팽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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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est 응흠 쯔 얘들아 여깄어 이리와 오케이 나는 별로 저저히 도움이 안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는게 있네요 아우 자 소화 아우 멀리서 나 슬링이나 던질까? 아악! 야야! 쪘다! 아야 아야 비겁아 죽었으스 쟤네들 아무리 때려도 예..될지 않은데요 24군데요 이제 여는게 오오 야 공격해 별로 이것도 안좋네 오오오오오오오 공개적인 마법이 없어가지고 어..잠깐 여기 디즈펠 있지 아니다 할 수 있는게 없어 다이얼지 한번에 다이얼지 한번에 다이얼지 한번에 다이얼지 야 일로와라 어어 일로와 일로와 왜 안와 좀 제대로 좀 다이얼지 자 레스팅 한번 더 다이얼지 지금 오랫동안 있네 생각보다 금방 없앨 줄 알았더니 야 빨리와 애들 진짜 인공지능 대박이다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따로 이래서야 동료한테 그 저걸 내가 찍어야되나 어쩔 수 없이 가자 일로와 임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아니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장 빠른다 잠깐만 하구요 잠시만요